여러분은 허리가 어디있나요? 자신있게 물어봤지 허리가 보통 여기있지 못지않나 싶나요? 저는요 허리가 여기있어요 다 됐길래요 이거 진짠네 제가 빵보를 봤어요 한 20마리정도가 모여서 지지대는 거를 기분이 너무너무 나빠요 그래서 원래 싫어 임대전이 너무 맛있었어요 안 먹었는데 간대도 맛있어 두세자만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간대도 맛있어 똑같은 감소 이곳에 잘 다녀올게요 안녕 여러분 하이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건가봐요 이건가봐 엄마 저거 봐봐 이거 보세요 이마에 이마에 구멍돌렸다 여기도 뚫려있네 이런 물엄이 얼굴은05 파이팅 띠는 5 5 6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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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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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